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인데요. 엄청나게 큰 화두들을 대거 끄집어냈습니다. 윤 대통령 의료서비스 전문의 의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 이렇게 되면 의사들과는 불구대천이 되겠네요. 의료서비스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것. 물론 의사들도 포함이 되지만요. 간호사들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사실은 의사 집단이 의대생 포함해서요. 의대생 2천명 정원보다도 더 반대하는 게 간호법입니다. 이걸 그냥 통과시켜버렸죠. 여야 합의로 거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약간의 반대가 있었죠. 반대 2명이가 나왔었죠. 압도적으로 가결했는데요. 의사들은 이제 완전히 이 현 정부와는 사람들 각잡고 나올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로까지 이런 어떤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 인구전략기획부 조석기 출범해야 된다. 내달 범부처 추진단 발족하겠다. 이것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저게 이제 상당히 큰 공용부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저출산 관련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100조 그 이상인데요. 그게 그동안은 각 부처로 다 분산이 됐었죠. 모든 부처가 저출산 관련 예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 통합하는 거죠. 그대 예산을 주무르는 공용부처가 될 겁니다. 저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저걸 과연 국회가 동의해 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윤 대통령이 아마 저기의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의뢰 정원하고요. 저거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이슈만큼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불독기질을 발휘해서 이것을 성사시키겠다. 의지가 담긴 혼이 담긴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거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등에 얻고 대통령과 단판을 지어낼 수 있을런지. 인구전략기획부 저런 거는 한동훈 대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죠. 다만 저것이 갖고 있는 거대한 파장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관건입니다. 윤 대통령 국가가 국민연금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해야. 자 저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인데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대로 국가가 보장해준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또 다른 의미의 우파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고 했지만 한 번이죠. 딱 한 번 주는 건데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소위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연금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필요하다. 또 옛날에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연금에 손을 대자면 결국에는 차등화가 필요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재갈공명이 와도 백명이 와도 답이 없어요. 윤 대통령은 경제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다. 블록버스트급이라고 하더군요. 블록버스트. 엄청나게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수출 같은 것은 블록버스트급으로 크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신장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앞으로 더 크게 잘 될 것이다. 소위 우파 정책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우파 정책은 자기 뼈를 깎는 그런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좌파 정책하고는 다르죠. 드디어 이게 보통 한 3년쯤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제 3년 가까이 되니까 서서히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응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 전력 물량 11% 확대한다. 저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죠.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주택 200만 원 그것도 좌파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파도 이렇게 좌파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줄 건 주고 표를 얻을 건 얻어야 됩니다. 한동훈 의료개혁 동력은 국민이다. 국민 걱정 잘 듣고 반응해야 한동훈은 어차피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철회해버리면 제가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용선에게 굴복하는 형태로 저 주장을 철회해버리면 지지율 반토막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단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소신강단 배짱 이런 거 없으면 사실 결격사유 굉장히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죠. 한동훈 대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더 다 이즈 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기서 용선과 한동훈 간의 힘겨루기가 결과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정치적 명운을 저기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어물쩍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는 솔직히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편을 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뺄 수 있는 최강의 승부수를 끄집은 된 건데 그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지부지 끝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정 딥페이크 성변제의 징역 7년 추진 촉법 연령도 낮춰요. 이게 전부 한동훈 대표의 주도하는 그런 정책 이슈입니다. 민생 이슈인데요. 용선에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자 하면 용선이 오케이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떴던 미직원 아니면 태클 걸고 모른 척하고 모르세로 그냥 일본하고 이런 식이 되면 갈수록 퇴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민주 의료대란 독도특위 본격 가동 투트랙 대여 압박 민주당도 이제 원래는 의료 관련해가지고 정원하는 데 있어서 저들도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게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움직이니까 여론 편에 쓰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시력이 원래 저렇습니다. 여론 쪽에 항상 쓰면서 표개선을 하는 거죠. 독도특위를 또 가동한다 그러는데요. 독도 이슈가 사실 불거질 이유가 없는데도 최근에 독도 조형물 몇 개 치웠죠. 그것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일본을 저렇게 겁을 냅니까? 오늘 조선일보 가보면 양상원 칼럼에 일본이 오히려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군사력은요.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보다 훨씬 세요. 강해요. 여기다 북한까지 합쳐버리면 일본이 한 두세 배 될 겁니다. 이 군사력이. 오히려 북한이 우리하고 이렇게 손을 안 잡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단독으로도 일본 정도는 얼마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일본 우익들이 그러잖아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어요. 미국만 믿다가는 한국에 한때 대책이 당한다. 이런 식으로 거기도 위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친다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데 중일전쟁, 너일전쟁 이런 것과는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천황체제잖아요. 그리고 군국주의가 있었고요. 군이 이제 군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 민주주의 평가 지수를 보게 되면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완전한 풀 데모크러시가 실현된 나라로 봅니다. 이런 나라의 특징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는 민심을 또 이렇게 반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자고 찬성할 민심이 없어요. 일본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없고 대만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과거에는 천황이 결정하면, 군부에서 결정하면 그게 전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일본 국민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 그러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헛짓하는 것 있죠. 일본 경계,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또 친일 인사들 공직에 인용하는 것을 검지하는 법안도 제출하더군요. 미친 짓입니다, 정말.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일본 이야기가? 일본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들 이들도 말이죠. 일본이 되어야 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세대예요. 오히려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자신감 가득한 세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좌파들은 지금도 저 반일 선동, 친일파 선동 저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저짓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독도도 그 핵심적인 위치에 포진해 있죠. 독도 때문에 사실은 이 반일 프레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한 20년간, 30년간 조용했는데 언제부턴가 독도 저게 터지면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이 반일 선동이 각종 이슈들이 터져나왔죠. 증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까지 결합됐고요. 그리고 윤미향 같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또 엄친하게 이용했었고요. 그런데 은밀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은 겁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도 좌파들은 정치에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저짓하는데 적어도 그런데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요. 앞으로 10년만 가게 되면 더 이상 반일 선동 저거는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나이 젊은 층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좋은 나라인데 왜 그래? 이런 식이죠. 가장 좋은 나라, 좋아하는 나라를 여론조사해 보면요. 미국 아니면 일본이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세대들은요. 그래서 이것도 수명이 거의 다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던트 사직률 73%로 높아졌다. 산부인과 82%, 재활의학과 81%. 난리 났습니다. 이런데도 의료 대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고요. 조선일보 가보면 윤,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저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연금지급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 그러면 연금의 안정성은 확실히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국가 신인도를 낮추는 겁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요. 한국이 뻘지산에 무리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연금개혁을 하자면 결국 저런 어떤 카드가 자기 뼈를 깎는 저런 카드가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청년, 중장년, 차등화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4플러스1개혁 국정브리핑입니다. 교육개혁, 영업개혁 등등,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국정의젠다를 묶어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린벨트도 해지한다고 그랬죠. 향후 6년 수도권에 연평균 7만 호 추가 공급한다. 엄청난 이슈입니다.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수출 증가는 블록버스터급이다. 자유와 번영을 북녘까지 확장하겠다. 자유의 전사, 자유의 투사. 윤석열이죠.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매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놀라운 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전문의 의료지원 간호사 중심 의료서비스로 바꾼다. 연합뉴스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윤 저출성 대책은 좀 재검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일단 칼을 뽑았다고 봐야죠. 다시 칼집에 집어넣기는 넘어져 늦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여당 안에서는, 여권 안에서는 한두 분 대표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오면 끝이에요. 정치 생명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끊긴다고 봅니다. 주변에 새가 전혀 모이지 않을 거고 지지율도 그냥 반토막으로 그냥 왕창 죽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죽자 사자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론을 통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론은요. 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의대 정원 저것을 국민들이 반대한다가 한 70%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의외로 의사들에 대한 어떤 분노, 적개심, 미움,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사실은. 그런 이슈가 또 있고요. 또 하나,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한두 분 대표 본인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재명을 따라잡거나 이겨버리면 게임하우스예요. 그러면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자꾸 멀어지죠. 지금 거의 두 배 차이로 지금 나왔던데 데일리안하고 공정에서 낸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거죠. 데일리안도 우파 매체고 여기 공정도 우파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우파, 우파가 만나서 이런 결과를 뽑은 겁니다. 이걸 보면 한두 분 대표로서도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초비상이다,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속에서 용산은 용산대로 뭔가 제가 볼 때는 칼을 뺐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 분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전술이라든가 그런 카드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용산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구상이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분 대표는 어쨌거나 국민의 뜻을, 국민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말이죠. 여당 대표가 어떤 민생 이슈, 정책 이슈를 갖고 주도하려고 하면 용산에서 반드시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돼요. 용산에서 안 받아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혼자 애만 쓰는 거야, 그냥. 고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결과 없는 고군분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그래도 알아주면서 한두 분에게 지지를 보내면 지지율이 올라오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정기, 도약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두 분 대표가 비대위원장 그 앞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 어떤 스마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1대1로 대거리했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수 민심을 휘어잡았지만 당대표가 딱 되는 순간 그런 기회가 없어요. 1대1로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대거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지 않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진영 대 진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은 또 다른 방식의 싸움이고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진영 전체를 끌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한두 분 대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기는 뛰어난데 이 팀플레이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해야지만이 부수 전체 민심이 꿈틀거립니다. 지금 상당히 이재명에 비해서 지금 박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고 용산하고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것도 한 원인이 되지만 한두 분의 제2라운드가 지금 펼쳐졌는데 새로운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반부에 법무부 장관이나 비대위원장 세질에 너무 화려해서 그래요. 그때 너무 화려해버리니까 다음부터 보여줄 게 없는 거야. 이제는 개인기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한두 분의 이미지 갖고는 정치가 안 됩니다. 진짜로 팀플레이 국민의힘이라고는 세력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요지부동 그냥 팔짱 끼고 그냥 한두 분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도 답을 찾아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역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당대표가 그냥 허물허물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은 한두 분 대표도 갖고 있는 카드가 좀 큰 카드를 끄집어내야 될 겁니다. 자전한 민지인 카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해야 되죠. 이런 것도. 용산하고 합의 맞으면 그것도 먹히는데 일단 그것이 깨졌다고 보면 다른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